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서드 역사학사 김종욱입니다. 자, 5월 10일날 치렀죠? 5월 모의고사, 원래는 4월에 봤어야 되는데 한 달 연기되면서 5월에 치렀던 이번 모의고사, 한국사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시험분들은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한국사를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정답률 분포도를 보니 어려웠나 봅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크게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이게 뭔가 근현대사 부분에서 좀 낮은 정답률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문제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개념에서 좀 보지 않았던 부분들, 또는 한국사를 소홀히 보고 계셨던 분들이 있으면 이번 해설강의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해설강의 갈게요. 1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원래 1번 문제는 뭐가 나온다고? 구신청철이 나와요. 보통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가 나오는데 작년 6평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5월달도 마찬가지고, 1번 문제에 구신청철이 안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다고 수능에서 안 나올 것이냐?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는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 문제를 보면, 뭐 정기학술대회가 나왔는데, 우리 연구회에는 가 국가, 아 국가구나, 국가 맞추기 문제였네. 그죠? 가 국가의 수도였던 웅진, 여기서 게임 끝났습니다. 수도가 웅진이었어요. 그러면 가 국가 어디야? 백제야, 백제. 그죠? 백제의 수도는 원래 한성, 위례성이었고요. 여기서 어디로 내려갔다? 웅진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훗날 어디로 갔다고? 4B로 천도합니다. 이 내용 기억나죠? 근데 여기 수도가 웅진이었대? 백제입니다. 좀 더 읽어볼까? 자, 무령왕릉도 나왔네요. 무령왕릉. 무령왕릉. 아, 웅진시대의 왕 우리 누구 배워? 무령왕 배우잖아. 제가 수업시간에 웅진시대의 왕은 무령왕이다. 기억하시라고요. 해서 발표주제, 무령왕릉 발굴의 성과와 의미. 무령왕릉에 반영된 중국 남주의 무덤 양식. 이 남주의 무덤 양식은 참고로 벽돌 무덤입니다. 벽돌. 3. 무령왕릉 보존을 위한 지원 방안 이런 게 나왔어요. 백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백제 골라볼까요? 1번, 해동성국이라 불렸다. 해동성국 어디야? 바라겠지. 그죠? 2번, 골품제를 시행했다. 이 골품제 시행이 신라입니다. 신라. 근데 신기하기도 이 골품제 시행을 고른 아이들이 22%나 돼요. 이게 지금 정답률이 반타작이야. 1번 문제에 이게 나올지 몰랐던 걸로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반타작인데 이게 꽤나 많았다는 거죠. 다음, 3번, 경국대전을 만포했다. 조선성종대죠. 4번, 마한지역을 병합했다. 마한지역을 병합했다. 요게 백제되겠습니다. 마변진, 마한 변환 지난 중에 마한지역에 자리 잡았던 나라가 백제. 5번, 살수에서 수의 군대를 물리쳤다. 대웅전. 보시면 돼요. 대웅전 보시면 살수 대첨 나온다. 고구려입니다. 정답은 4번이야. 확인할 수 있어야겠다. 다음, 문제 2번 가보겠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 가, 국왕이 시행한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왕이 나왔는데 해당 왕은 고려시대 왕 되겠습니다. 왕을 고르는 거야. 이 시에는 후주 출신 쌍기, 어머나 세상에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과거제를 도입했다. 여기서 게임이 끝났어야 돼. 누굽니까? 고려 광종이죠. 아, 선생님 이게 왜 고려 광종입니까? 그거 내가 어떻게 설명하지? 고려 광종이 과거제를 시행했는데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고려 광종입니다. 고려의 광종. 고려 광종이 지금 과거제를 도입했다는 게 나오고 있는 거야. 해서 뭐, 가, 왕. 광종을 칭송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유교적 수행을 갖춘 인재를 등용해서 왕권을 강화했다. 이 광종의 핵심 키워드 과거제 시행. 그 나머지 하나 뭐야? 노비안검법. 해서 제가 수업시간에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과거제 시행과 노비안검법 이 두 가지 키워드는 정답 선택지가 아니라도 잘 나온다고 말씀드려요. 다른 왕을 물어보는 업적을 다른 왕의 업적을 물어보는 문제에서 오답 선택지조차로도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과거제를 도입하는 게 나왔어. 그럼 정답 뭘까? 노비안검법 아닐까? 노비안검법 아닐까? 정답 5번이에요. 진짜입니다. 이렇게 나와 정말로 해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평민으로 풀어주는 제도. 노비안검법을 시행했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오답풀이 한번 볼까요? 1번 우산국을 정벌했다. 누구니?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산국. 그렇지. 신라의 지증왕입니다. 지증왕. 2번 훈민정음. 아휴 훈민정음 창제 이거 써야 됩니까? 세종대왕.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자깍다 봐. 하시는 분. 세종대왕. 다음 3번. 수원 화성을 축조했다. 조선의 정조대왕. 정조대겠습니다. 다음 4번.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대요. 수도를 평양으로 옮긴 건 누구야? 고구려의 장수왕 되겠습니다. 그죠? 왕들 없죠? 그중에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고려시대 5번. 다음 문제 3번 가볼까요? 자 3번입니다. 밑줄 친 이 시기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을 고르시오. 이 시기를 물어봤고 경제 모습을 물어봤는데 이 작품은 굉장히 익숙한데 누가 그렸어? 김홍도가 그렸어. 이 시기는 언제야? 그렇지. 제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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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써달라고 후기 좀 잘 부탁한다고 하는 그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요. 자 볼게. 김홍도가 서당의 모습을 그린 풍속화라는 키워드가 나왔네요. 김홍도가 활동했던 이 시기 조선 후기 때는 상품을 화폐로 결제하는 경제 시스템이 발달했고요. 서민들의 지위가 향상되는 과정에서 서당이 널리 보급되었고요. 교육기회가 확대되었다. 김홍도는 당시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풍속하러 남겼다. 조선 후기를 골라내시면 됩니다. 나머지 한번 골라보자. 1번. 노급이 폐지되었대요.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누구야? 신라의 뉴스페이퍼킹. 신문왕입니다. 그럼 신문왕이 있었던 시대는 언젠데? 신라 중대가 되겠죠. 신라 중대까지 같이 보시고요. 다음. 2번. 청해진이 설치된 것은 신라 하대입니다. 누가 만들어 올게. 여러분 집에 갈 때 어머니랑 같이 장보고 들어가죠? 맞아요. 장보고입니다. 미안해요. 다음. 3번. 상평등부가 유통되었다. 아 정답 3번이야. 상평등부. 조선 후기. 키워드 조선 후기. 4번. 전시과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전시과라는 게 고려시대 때 시행이 되는데 실제 고려의 경제 파트가 지금 사라졌어요. 그냥 전시과라는 게 있었다 정도까지만 알아도 충분하고요. 실제 여러분 개정된 교육과정을 보시면 전시과 체제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답이니까 나올 수 있는 거야. 5번. 국채보상운동이 전개되었다. 국채보상운동은 개항기입니다. 나라방학기 직전. 그죠? 대한민국의 시부랑 착공이라고. 정답인 3번이 되겠다. 조선 후기를 고르는 문제입니다.